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은 바로 하이로닉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 시장의 하락이 좀 이어지는 양상이었지만 하이로닉은 그래도 좋은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두 분의 전문가는 모두 하이로닉이 더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한 상황이고 여기에다가 대선 정책 테마로 엮일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이로닉 오늘도 시켜보자는 의견이셨는데요. 과연 오늘도 오를 수 있을지 자세하게 분석해보겠습니다.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DB금융투자 강남금융센터의 김병수 pb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말 잘 쉬셨죠. 지난주에 미국 시장도 좋지가 않았고 우리 시장도 하락세를 나타냈는데 하이로닉은 그래도 기염을 토했습니다. 왜 이렇게 올랐을까요? 어떤 분이 먼저 김병수 pb님이 먼저. 제가 먼저 하이로닉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먼저 요약을 드리려면 유력 대선 후보의 탈모 관련 공약이 나오게 되었다. 1월 초에 가끔 나오게 되면서 이런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요약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선 후보가 탈모 건강보험 그리고 안철수 대표도 관련된 내용을 말씀하시게 되면서 아이로닉 같은 경우에는 2015년에 이지모를 출모하게 되면서 비절개 모바일 이식 시술 이쪽에 특화시킨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출시 이후에 식품의약품 안전처로부터 인증까지 획득한 이런 탈모 쪽에 관련된 업체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4분기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281% 증가했다. 그리고 2021년 누계 영업이익은 275%가량 증가할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게 되면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탈모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이런 공약이 나오게 되었는데 이 공약에 대해서 반대하는 다른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아마 정책적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가 있는 정책 테마주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하이로닉 같은 경우에 이런 탈모 이외에 피코아이라고 표현되는 기미, 죽은 게 이런 피부 미용 목적의 피코아이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미국에서 FDA 시판전 허가를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기사이긴 하지만 올해 판매가 시작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기사가 나오게 되었고 그리고 1조분의 1초라고 표현되는 이런 피코초 이거에서 약 나노초의 1000배 짧은 수치인데 이걸 가지고 피부를 자극을 함으로써 피부 미용에 뭔가 효과가 있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이로닉, 탈모 이런 정책적으로 공약이 나온 테마주로 관심을 받긴 했지만 추가적으로 충분히 모멘텀이 있는 업종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우리에게 좀 생소한 종목이긴 하지만 대선 정책의 테마에 엮일 수 있는, 엮여버렸죠 이미. 그러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과연 더 올라갈 수 있을지 김병수 피비님은 긍정적으로 보셨고 김민수 대표님은 저희는 이렇게 살펴보니까 저희는 탈모에 대한 걱정은 다들 없으실 것 같은데 김민수 대표님은 하이로닉 더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하이로닉을 볼 때 일단 한 천억 대 정도 되는 회사다 보니까 그렇게 큰 종목은 아닙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요즘 보면 의료기기 관련된 쪽에서의 성장성은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보통 얘기하는 의료기기 쪽에서 미용 쪽과 많이 연결돼서 쓰는 쪽이 하이프라고 합니다. 이쪽이 초음파에 관해서 1초에 몇 번이요? 이런 엄청난 장분들, 주눈 쪽과 함께 또 RF라고 하는 고주파 쪽도 같이 연결되면서 이런 여러 가지 변화가 피부 미용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들인데 특히 더블 O라고 하는 화면에 있는 제품 같은 경우도 앞서 말씀드렸던 하이프라고 하는 초음파를 이용해서 눈썹 리프팅을 하는 장비고요. 세계 두 번째로 개발을 했다고 하는데 탈모는 안 돼도 리프팅은 해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또 지금 하이로닉이 부각을 많이 받는 게 기존에는 전문가 쪽에서 피부 미용 의료기기를 많이 썼었는데 이게 일반인이 사용 가능하게 소형화되고 거기다 대중화를 시키는 여러 가지 노력들이 눈길이 간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중에서 V로라고 하는 쪽도 앞서 어떤 PB님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장비 쪽의 하나인데 이런 부분들도 다 어떻게 보게 되면 앞으로 좀 더 손쉽게 사람들의 피부 미용과 관련된 쪽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쪽이 눈에 띄면서 어떤 탈모 관련된 쪽은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도 성과를 내고 있는 쪽에서 그러다 보니까 작년 매출이 한 67% 늘어나서 210억대가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나오고 있고요. 영업익도 한 46억대, 280%대가 늘었다고 하게 되면 이런 고성장의 배경이 어디 있느냐라고 봤을 때 이런 성과를 내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단순하게 탈모 관련된 쪽의 종목이라고 보기보다는 피부 미용 전반적으로도 이어가고 있는 대표적인 주자다라는 쪽도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은 탈모 건강보험 적용 정책에 엮이면서 상승불이 나왔고 여기에다 김민수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피부 미용 이러면 리오프닝 관련 주도로 엮일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면서 두 분 모두 긍정적으로 하이로닉을 평가해 주셨습니다. 과연 오늘도 하이로닉 상승할 수 있을지 한번 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